해외저잉 오랜만에 다시 팬분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보는 게 돼요 왜냐면 되게 오랫동안 실제로 본 적 없어요 얼굴 앞에서 이렇게 보고 공연하고 싶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? 잘 있었나? 밥을 잘 챙겨 먹었나? 일, 직장 생활 잘했나? 건강하나? 이런저런 질문 물어보고 싶죠 애들이랑 모여서 앨범하고 노래 만들고 음악 내는 것도 좋지만 제일 보고 싶은 부분은 제일 하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만나는 실감 열심히 웃어야지 여러분 함께 웃어요 행복해집시다 잘 웃어야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예뻐다 아 2분 걸리지 않을게요 백태 보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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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백을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텐데 그래도 뭔가 믿고 기다려주셔서 지금 감사하고 오랜만에 저희도 이렇게 만나서 즐겁고 재밌게 촬영하는 만큼 아가새 여러분들도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딱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. 아가새 분들 너무 보고 싶었고 우리 멤버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하는데 오랜만이어도 하도 같이 오래돼서 그렇게 오랜만인 느낌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재밌게 찍었고 되게 금방금방 찍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진짜 오래 기다리셨을텐데 이미 벨미가 너무 스포를 많이 해서 이미 알고 계셨겠죠.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, 저희도. 저희도 신나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신나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ancaalambi 노래같은 hiss 제 werom? 제 werom? 제 werom 너무 귀여워. 제 머akhy 제 ZapOP 네 пог駭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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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수님의 반갑습니다. 예수님의 반갑습니다. 예수님의 반갑습니다. 우리 찾기 촬영이 다 끝났잖아요, 여러분들. 많이 보고 싶었죠? 그렇죠? 네. 그래서 어땠어요? 오늘? 오늘 너무 촬영 즐거웠고 7명이 단체로 모여서 촬영을 하면서 또 각세븐으로서 보인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재밌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. 여러분들 저희의 재밌었던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다행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멋지 멘트입니다.